가성비 모니터 스크린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성비 모니터 스크린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티가 보이는 알티보입니다 지난번에 베이스어스에서 나온 3만원대의 가성비 모니터 스크린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모니터로 유명한 벤큐라는 대만회사에서 만든 모니터 스크린바를 모방한 제품이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에 비해 조명의 성능이나 인테리어로서의 효과가 나름 괜찮아서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스어스 스크린바의 모테라고 할 수 있는 벤큐의 스크린바 제품 중 노트북의 클립 형태로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용 스크린바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존 베이스어스 제품이 모니터용으로 나와서 크고 튼튼하면서 무게감 있는 크기였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벤큐의 노트북 스크린바는 휴대성을 강조하면서 노트북용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가방에 쏙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아마존에서 99.99달러에 직구했는데 국내 쇼핑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환율을 고려하면 3만원대의 베이스어스 제품보다는 거의 3, 4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조명으로서는 다소 비싼 가격이 흠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비싼 만큼 성능이 월등히 좋아야 구매 가치가 있을 텐데요 베이스어스 스크린바와 동일하게 5W의 낮은 전력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힐 정도의 LED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렴하거나 가격대가 낮은 노트북의 경우에는 따로 키보드에 LED 램프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두운 곳에서는 타자를 치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린바를 이용하시면 어두운 곳에서도 USB 전원만으로 키보드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환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다소 어두운 카페에서 사용해봤는데 제 뒷편에 그림자가 질 정도로 밝아서 조명 자체로서의 성능은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밝기는 최대 1300룩스 웜 라이트와 쿨 라이트를 조절하여 2700K에서 6500K 사이에 색온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밝기로 설정하면 주변에 아무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도 책을 읽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밝기를 보여줬고요 최소 밝기로 해도 책을 읽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스 어스 제품이 측면 사이드에 전원과 색온도 버튼 그리고 조구를 통해 아날로그 방식으로 색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면 벤큐 제품은 디지털 터치 방식으로 화면 밝기와 색온도 등을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어찌 보면 디지털 방식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조명 제품의 특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디지털 방식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더 편하더라고요 보통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런 스크린바를 이용하는 건데 벤큐 스크린바는 버튼에 따로 LED 버튼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어느 부분이 어떤 작동을 하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버튼의 위치를 대충 감으로 외워서 조작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불빛이 밝혀서 버튼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밝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피드백이 오질 않다 보니까 밝기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버튼이 먹히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그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편하기도 했고요 반면 베이서스 스크린바는 감성적인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버튼의 위치가 오른쪽 끝으로 딱 고정되어 있고 조그를 돌려주거나 옆에 버튼을 뚝 눌러주면 밝기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간단한 방식이어서 어두운 상황에서도 따로 불빛이 없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벤큐 스크린바는 비싼 만큼 주변 밝기에 따라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조도센서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더 선호해서 제 입장에서는 딱히 이것이 장점이라는 것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서도 자동밝기 조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물론 자동밝기 기능을 선호하시는 분이시라면 벤큐 제품이 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벤큐의 노트북용 스크린바는 상하 베젤이 9mm 이상인 노트북 그리고 두께가 8mm 이하인 노트북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베젤이 너무 얇으면 클립이 화면을 가리게 될 수도 있고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클립이 벌어지는 각도의 한계로 인해서 스크린바에 장착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구매 전에 베젤과 모니터의 두께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도는 85도 이내의 각도에서 조절이 가능한데 베이스어스 제품이 모니터의 뒤쪽까지도 비출 수 있어 인테리어 조명으로도 사용 가능한 반면 벤큐 제품은 노트북용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그런지 대체로 조명의 포커스가 화면 앞쪽으로 맞춰져 있고 조절 가능한 각도도 상대적으로 좁은 편입니다 또한 클립 부분은 10만원대의 가격치고는 패드 부분을 대충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은 듯한 믿기지 않는 저렴한 퀄리티는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케이블이 단선되기라도 하면 고치기 어려워 보이는 케이블 형태라는 것도 한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 길이 자체도 굉장히 짧은 편이어서 거치할 장소와 전원을 공급할 USB 간의 거리가 멀다면 사용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밝기 자체는 굉장히 밝은 편이지만 베이스어스 스크린바가 LED 부분이 불투명한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눈에 직접적으로 비추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벤큐 제품은 투명한 플라스틱 체질로 되어 있어서 눈에 직접 쏘게 되면 LED 눈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노트북용으로 나왔다는 것이 신선해서 구매해본 제품이긴 하지만 99.99달러라는 가격에 비해서는 딱히 메리트 있는 성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3만원대의 대체제가 있는 만큼 원조라고 해서 무조건 맛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대만이라도 대폭 낮춰진다면 한 번쯤은 용기 내어서 구매해볼 수 있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제품일 듯 합니다 다시 한 번 베이스어스 모니터 스크린바의 가성비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